저는 해외 영양제 특이한 거 되게 좋아해요 일단 베르베리를 먹어봤어요 베르베리는 아주 훌륭하죠 이게 작은 근종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효과들이 제 건강한 편이니까 저는 뭘 먹었을 때 별 효과를 못 느끼거든요 베르베리는 이틀? 3일만에 내 몸이 되게 해독되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러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몸이 좀 날씬해지는 느낌 그리고 화장실도 자기가 그래서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복용하는 약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갑자기 배가 좀 안좋다는거에요 막 가스가 차는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저도 하다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토끼따로 썹니다 어? 이거 뭐지?